일어났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영어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노말하다 아주 정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표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전까지 바라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의 관념이 완벽하게 바뀐 기계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주식 투자나 어떤 파생상품 투자를 하셨던 여기 부모님 등의 성기분으로 계실 텐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같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자 대출을 많이 받고 그것이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차도 대출이 진행이 되면서 생겨나왔던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라든가 많은 은행들이 파산이 되고 그 위기로 전 세계가 운망이 되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죠. 주식이나 아니면 외환파생상품을 하는 펀드의 상품을 투자를 했다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증권회사에 있는 제 동기도 이때 자살을 했었습니다. 고객들과의 어떤 금융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때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고속성장을 위한 것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적게 투자를 하지만 투자 소비 진작이 많이 되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속성장에 대한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경제, 지속가능 비즈니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뉴노멀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한 12년 동안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었어요. 새로 뉴노멀이라고 나오는데 큰 계기가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아주 그냥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선수직들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진국들의 알몸을 다 봤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중국발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기는 애매하지만 여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노말한 아주 정상적인 거를 우리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팬데믹이 와버린 거죠. 이때 우리는 다시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12년 전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한테 심게 된 거예요. 심어지게 된 거죠. 그 코로나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노말한 우리가 살게 된 정상적인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올드노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제가 한 열 가지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놨는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사실은 미국의 자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 그 4번에 여성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노동기구에서 바라본 여자와 남자의 어떤 소득 차이나 더 많이 잘리게 되거나 실업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거 말고 다른 고통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 온라인 교육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챙겨야 되는 이 고통이 뭐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매번 해대야 되는 그래서 학교의 그 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고통을 호소로 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게 노말했는데 이제 그게 노말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의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게 급증을 하게 됐고 배달이나 화상회의나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이 급성장하는 거였고 요거 10번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악수를 하지 않잖아요. 얼굴맛대기 뭐 이런 것도 금지가 될 정도이고 저는 테니스를 해요. 이 테니스를 할 때 항상 악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라켓을 부딪히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라켓을 부딪히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노말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노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 곳곳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변화를 주게 된 거를 우리는 뉴노말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제가 한 번 뽑았어요. 뉴노말 시대에 라고 불리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뉴노말은 키워드가 딱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은요. 얼굴을 대면하지, 얼굴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비대면보다는 더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게 비접촉인 것, 누군가가 터치를 한 것, 누군가가 만지고 부딪히고 한 곳엔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트렌디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한 번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바로 분열입니다. 통합하고 세계는 하나, 우리는 we are family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진 지 불과 2, 3개월 안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비대면과 분열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로 코로나 시대, 뉴노말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두 개입니다. 비대면은요. 컨택트에 이제 언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하고요. 혹은 온택트라고 하는데 온택트는 온라인에서 이제 만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언택트보다는 온택트를 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택트는 온라인상에서 전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택트라고 하는 시대가 뉴노말 시대에 비대면 보다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어떤 이 개념이 새로운 하나의 질서와 기준과 표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개인은 개인단체 모임? 안 하잖아요. 지금 하시나요? 혼박, 혼술? 늘어나고 있죠. 혼자 집에 감금되듯이 집에 있는 경우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많았죠. 거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기업은 단체 회식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갔죠. 이것이 뉴노말인데 그럼 우리 옛날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덧가락으로 콩이를 서로 먹고 부딪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강력한 레이저를 쏩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꼰대 인턴이라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사실 뭐 라테라테, 라테마리아, 나 때는 이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90년대 때나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안 놀아보신 분은 없잖아요. 회식. 기업에서 회식 때는 전부 다 휴지로 춤 한 번 추고 소수통으로 눈 한 번 넣어보고 눈으로 한 번 맥주병을 따봐보면서 그렇게 회식을 즐겼었거든요. 이제 이런 라떼라떼라떼마리아 이걸 정말 옛날 얘기, 꼰대 얘기죠.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회식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에서 입국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분열은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러한 정치, 경제의 불안과 분열을 받아들여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백신이에요. 이게 언제 백신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된 백신. 나오면 다른 나라 먼저 줄까요? 절대 안 주죠. 나 먼저. 무역보호주의. 지금 미국은 쇠국 정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정책이. 사실은 코로나 전에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했어요. 미국이 저렇게 쇠국 정책을 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온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부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는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전쟁이나 지금 전 세계적인 유럽과 미국의 어떤 대륙적인 전쟁이 모든 것이 이러한 무역보호주의이고 it보호주의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안보나 it기술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상승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우리들만이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분열 경제 분열 문화 분열 모든 것이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는 비대면 비접촉과 분열이라고 하는 그 큰 컨셉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디지트가 2016년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더욱 더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화되는 시점이지만 단 하나, 온택트라고 하는 어떤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개인이라고 하면 온라인이나 가상현실이나 웹상에서 내가 나의 커리어를 디벨롭 한다던가 내가 교육을 받거나 거기에서 미팅을 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인터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온라인이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둔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을 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동 로봇, 자율주행차 등 사람의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사람과 같이 항공간에서 있지 않는 그러한 산업이 더욱더 부상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는 더 원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로봇은요. 저희가 롯데, 월드타운인가요? 잠실 있는 거 거기를 가시면 로봇이 서빙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로봇 시스템에 대한 것을 컨설팅도 했었고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일본 로봇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왔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온다고 사진 찍고 거기에 어떻게 음식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롯데, 월드타워에 갔을 때 그 로봇이 배달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손으로 온 뭔가를 접촉해서 주지를 않고 또 하나 그게 그냥 평소에 더 낫다라는 생각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왜 로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나에겐 굉장히 로마란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디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가 되는데요. 또 이런 시대가 됐구나. 또 시대에는 데이터 경제가 급투사할 거고 지속되었던 데이터의 중요성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 국가 기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코노미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그 시스템을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더 부각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면 데이터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요. 작년 2019년 연말에 아마 저희가 고객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을 때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고 계신 분도 계셨을 때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2020년대에 물 위로 떠오를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여튼 기본소득제의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재원을 마련하려면 디지털세가 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디지털세는요. 참 많은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체 뭐냐 플랫폼 기업이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우리 데이터를 써서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라. 이게 아일랜드 유럽에서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쪽으로 해서 디지털세를 2%에서 3% 나라보다 좀 다르긴 한데 부과를 하는 걸로 하고 올 초부터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내는 걸로 정책이 다시는 됐었어요. 근데 플랫폼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세를 낸다라고 하는 게 반박이 심해요. 그래서 그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올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서 잠시 우리 정정적으로 휴전을 하자 이 상황에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디지털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지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배달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온택트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개념을 융합을 시켜 믹스업을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나 나의 커리어의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비즈트가 예상했던 미래를 조금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가 등장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급은 틀립니다. 기본급은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무슨 소득이 있죠? 근로소득과 근로소득도 있고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소득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근로소득을 임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내가 급여를 받을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기본급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은 근로소득 안에 있는 그 급여들의 기본급이 아니고요. 소득이 하나의 개념으로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컴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기본급을 헷갈리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그다음에 협동로봇,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로봇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저희가 전기자동차 원어에게 되지만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고홍으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매출도 많죠. 우리나라의 모델 3인가요? 그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별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충전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한 4천만 원 주고 6천만 원짜리 효과를 내는 테슬라 모델 3가 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도 없이 저희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자율주행. 모빌리트입니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무인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프라인 학교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어떻게 가느냐. 커뮤니티에 하나의 장이 되었고 모든 교육은 사이버 온라인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것이 아주 그냥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스쿨 툴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떤 줌이라고 하는 걸로 이용을 하면서 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해왔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차량을 공유를 하거나 숙박을 공유하는 이런 공유경제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예상했던 것이 가장 좀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뭐죠? 뭘까요? 스피커를 꺼서 그렇죠? 공유경제입니다. 왜요? 뉴노멀 시대라고 했던 비접촉, 비대면 이거와는 너무나도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경제는 사실은 유노멀이라고 하는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던 걱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접촉을 하지 않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이 기업들이 또 고민을 할 거고 그러한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했던 것들이 COVID-19로 너무 빨리 와 버린 거죠. 준비할 사이도 그게 없이 빨리 올 거라고 했는데 더 빨리 와 버린 거예요. COVID-19가 뭔지는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도 있었다고 해서 19입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발론과 기업의 타격이 주어지면서 누군가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지만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끊은 기업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줌입니다. 이 줌은요. 저희가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이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했을 뿐이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줌이요. 4월달 기준으로 이거를 쓰고 있는 유저가 3억 명이 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줌을 쓰고 있습니다. 무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튼 이 줌이 1위를 아직도 따라가고 있고요. 이 뒤를 위한 게 구글의 미트라고 하는 미팅 화상회의 툴인데 아직 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1억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MS의 팀즈라고 하는 경우는 한 7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기업들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떴고 또 하나의 어떤 업종을 얘기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매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마존처럼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좋고 생존 가능했었습니다만 가라앉는 기업이 또 있었죠. 그 가라앉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공유경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기업들 공유 차량 시스템을 헌망했습니다. 거의 짧은 한 몇 개월 사이에 25%의 구조조조 25% 감이 안 오죠. 네 명 중에 한 명이 떨렸다는 얘기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요. 숙박 공유 업체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우브보다는 조금 낮지만 20%의 직원들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위워크입니다. 위워크가 손정희의 돈을 엎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위워크가 엄청나게 새로 론칭이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브랜치를 몇 개 없애는 이런 아픈 경험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하게 된거죠. 이런 공유 경제에 관리하는 업체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주도했던 쇼핑몰에 있는 데는 거의 오픈망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다양한 업종들이 거의 힘들어졌더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자영업자가 아닐까요. 식당에 사람이 오지 않고 옷가게 사람이 오지 않으니 장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내주는 어떤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나 코로나가 지속되는, 코로나 이후에 따른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진다고 감안을 본다고 하면 정말 생태계 자체를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 시점이 이렇게 된거에요. 자 요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 잘 들리세요? 잘 안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잘 안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근데 화면에 녹색 이게 cash 뭘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나타나네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전 제가 그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타항공의 신입 조종사들이 거의 다 잘렸습니다. 우리 고객 중에도 인천공항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집에 계세요. 왜요? 일을 못해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여행을 못하니까. 입국하는 사람을 제한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실업의 위기를 겪고 있고 전부 집에 있습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비용을 투자를 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조종사라고 하는 굉장히 하이클라스의 직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실업의 위기와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하고 있고 기업은 쓰는 기업과 가라앉는 기업의 분류가 극명하게 됐고 국바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젠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부들도 거론되긴 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거론되고 있는 아젠데가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입니다. 법제화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건 색깔론이나 사상론을 떠나서 정말로 생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본 소득이란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야 모두의 생각이고 이제 그것이 뭐 어느 쪽이냐 내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가 먼저 한 번 해볼게 내가 리딩을 할게 이런 차이일 뿐이지 기본 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데이터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 소득의 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소득은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에게 모두 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엄마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내 돈은 어디 갔어? 너한테 안 줘 부모님이 다 받았어요. 근데 애들도 일단 다 받았다는 얘기 왜? 부모님이 화폐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4인 가족 기준 2인 가족 기준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 소득의 개념을 넣은 게 재난기본소득. 근데 그게 한 번에 탄생한 게 아니죠.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요. 2017년도 한번 볼게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기초연금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돈을 지급을 해주는 개념으로 갔고요. 성남에는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지금은 도지사죠. 추진을 했던 거고 서울은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금액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기초연금이나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은 그대로 진행하는 정도 확대가 됐는데 이때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 6세 소득위를 정해서 줬지만 이것이 지금은 또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을 다 주는 걸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기준했던 건 그대로 옵니다. 청년배당이 이제 성남 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가 돼요. 그리고 농민수당이 처음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연 6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처음으로 지급 줬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2020년도에는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 파수나 하기위에 포천이나 이쪽에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수당을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인지 여튼 재난기본소득을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과연 기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셨나요? 요즘 지금 참가는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여튼 내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재난기본소득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월세라고 하는 거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최고 200만원까지 9월달부터 월세를 지급을 하죠.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인 복지정책에 가까운 하지만 복지정책이지만 기본소득의 형대에 가까운 것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요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 이런 걸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소득이 복지의 개념일까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생각하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왜? 기본 예전에 복지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다이아몬드형의 계층 구조였어요. 중산층이 많을 때 빈곤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중산층이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빈곤층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계층이 완벽하게 갈라지게 됐죠. 모래형인데 그 모래형은 아주 특이한 모래형이에요. 모래는 조그마하고요. 밑에가 엄청 크고 중산층은 잘록한 이런 모래형 비정상적인 형태의 가분수형 모래형 계층의 형성이 된 것. 이렇게 됐을 때 그 중산층에 있는 재원이 나오나요? 아니면 위에 있는 상위층이 그렇게 돈을 내나요? 그럼 빈곤층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지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면 기본소득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제 모델로 보셔야 되는데 작년 연말 강의 때 좀 했지만 오늘도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주체는 딱 세 개예요. 하나는 가게고요. 하나는 정부고요. 하나는 기업입니다. 이 세 개가 경제를 돌아가는 순환구소의 주체에요. 그러면 가게라고 하는 아버지가 됐던 나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우리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 근로소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요. 기업은 상품을 사람이 생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 등등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정부에 냅니다. 그러면 기업은 사업 관련된 세금을 내고 사람은 일을 한 근로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내냐 인공지능 내지는 기계화나 자동화가 되면서 꼭 내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을 하니까 please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세를 못 내요. 그러면 내가 벌어서 소득세를 내는 세금은 정부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업은 상품을 생산을 하죠. 제품도 생산을 하고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왜? 자동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기준에 모아둔 돈은 있으니까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요. 이게 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내가 번 돈이 고갈이 되고 벌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가 없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글로 소득세를 낼 수가 없고 기업은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으면 뭘 먹는 세금을 먹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세 로봇세 인공지능세 그런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그걸 써줘야 돈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정부에 내면 정부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고 그 돈으로 나는 제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기본소득의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저희가 당년에 했던 얘기들이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앞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재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 연구약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배당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게 거론되고 했어요. 지금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어떤 거대 공용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 야 너네 플랫폼 기업인데 소셜미디어에서 너네가 수집한 우리들의 데이터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를 이용해서 너네가 모아준 데이터를 이용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공용기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당이익을 취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갔으면 불구하고 너네들은 너네들만 독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하라? 이런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 플랫폼 기업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기업이 살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그 데이터의 원주인이 누구냐? 지금 현재는 기업이 되고 있지만 생산의 주체는 바로 우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이득을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입을 한다면 기본소득의 재범마련이나 기본소득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목이 돼서 좀 더 원활한 현장 기업소득 경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아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배당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냈을 때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형태는 1년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따라서 주주배당이 될 수도 있고 현금 배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당이 일정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배당은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한 기업들이 수익 창출했을 경우에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용기업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 너네가 디지털세나 인공지능세나 이런 거를 내야 되는 거는 너네가 우리한테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주는 거야. 내가 실업을 당해서 돈을 못 벌어서 너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 은혜까지도 가게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경기도형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진행한 데이터 배당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화폐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지역화폐 쓰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지역화폐 지금 다 서울분이시죠? 수원폐 있어요. 아 예. 이거는 물론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지역화폐를 쓴 분들한테 동의를 한 분들한테만 해당이 됐지만 그분들의 사용내역이나 활동내역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팔아서 수익금을 나눠준 거예요. 물론 내 정보를 쓰지마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진 않았지만 동의를 한 사람들한테는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120원이에요. 야 이거 뭐 12만원도 아니고 1200원도 아니고 120원은 뭐라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0날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달을 지급을 했는데요. 기간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연 분한테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지역화폐 데이터 배달의 순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물론 경기도니까 경기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합니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가 생산이 되면 플랫폼을 거쳐서 데이터가 가공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이 되고요. 여기는 개인정보가 쉽지 않게끔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공 분석이 되어있는 그 데이터를 연구소나 학교나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아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한 그게 바로 데이터 배달이죠. 여기서 120원은 N분의 1을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상세히 볼게요. 데이터 생산의 주체는요. 바로 사람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그 자체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걸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기초연금 재난기본소득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데이터가 될 거고 그게 생산되는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되어있는 거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가공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라벨링이에요. 태그를 달아요. 예를 들어서 cctv에 폭행을 하는 그 모습이 폭행을 하는 cctv가 찍혔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거를 인공지능화 만들고 싶다고 하면 폭행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동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데 이거를 내가 폭행이라고 태그를 하면 폭행이 아니잖아.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폭행이야. 이거는 폭행이 아니야. 라고 하는 레벨링이 다 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데이터로서의 가공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전적기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공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는 라인지를 알 수 없는 비식별 정보로 가공을 해서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는 사고파는 거죠. 생산자는 경기도민이에요. 판매자는 경기도가 되는 거고요. 판매처는 연구소는 학교나 기업 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뭐예요? 바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했고 어디서 거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거래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환원이 됐죠. 제가 이 순항부서를 보시면서요. 제일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발전이 될까 어떤 비즈니스로 활용을 할까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할까 나의 진로는 뭘로 할까 나의 직무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데이터가 순항구조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데이터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 배당을 주죠.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누가 매길 건데 이 가격을 누가 책정을 할 건데 이 가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는 누가 할 거고 데이터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툴은 어떤 플랫폼으로 할까 그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로 할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한 고민 이걸 지급 시기를 1년에 한 번 할 건지 한 달에 한 번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지를 앞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화폐의 어떤 데이터 배당에 대한 순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데이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딱 정확한 비유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 석유를 한 번 볼까요. 제조산업 기반일 때 그 석유는 그 산업을 융성하게 만들었던 원천적인 자산이 석유였어요. 그럴 때 굉장히 굴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기술은요. 시추기술이었어요. 물론 원유보유국이 더 짱이었죠. 원유보유국 그리고 시추를 하던 시추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정류기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기 때문에 정류기술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석유 그 원유를 정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비발류가 될 수도 있고 경유가 될 수도 있고 등유가 될 수도 있고 가스로 탄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석유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쓰임이 다 달라졌죠. 그리고 그렇게 된 석유의 탈락군된 모습은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동차, 섬유, 에너지 쓰이지 않은 데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정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금값이 될 수도 있고요. 증류처럼 금유를 똥값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여하튼 똥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데이터의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쭉 했던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2017년도에 750억 스타트업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어떤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주사 유치액이에요. 2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뮤즈 트래블 이라고 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한 건데 빅데이터 한 10만 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10만 건 가지고는 제대로 돼 있는 맞춤형 관광 코스는 너무 적은 별로 없어요. 스타트업이 제일 힘든 게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멋지게 만드는 애도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공룡 기업들은 데이터가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 기업들한테 공격을 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업보다 또 다른 사업을 또 스타트업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공룡 기업이 아닌 정말 스타트업 해야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로봇 로봇 엠드 아 저기 n자가 있는데 저거는 오타이고요. 자 md 스타트업 오티은요. 300만 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md가 해야 되는 그 총 프로세스가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를 1분 만에 해결했다. 300만 건이 아니고 3천만 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이 아니라 1초만 끝낼 수도 있어요. 정확도는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2년 새의 10배가 늘었다고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이용을 하라? 데이터가 어디냐고. 어떻게 이용하냐고. 이용하라면서요. 어떻게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거래소가 우리에게 더 큰 숙지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를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데이터 거래소는 아니었지만 데이터 거래는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권회사 다닐 때 내가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위에 있는 그 분한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컴퓨터 개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좀 줄이지만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계좌번호, 이름 그때는 비식별 이런 거 없어요. 이름 딱 나와. 그리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집주소 아주 중요하죠. 주식이 몇 주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영업을 처음 시작하면 그를 위해 상사가 그걸 줘요. 그럼 그거는 별로 좋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데이터지만 이분이 주식이 많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증권회사 다니는 영업맨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얻어요. 그러면 저는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페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페이를 했어요.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사드린다거나 혹은 커피를 사서 커피는 자네 하시죠? 라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저기 다른 거 좀 없어요? 그러면 더 주시죠. 그분 제가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또 암묵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 거래가 실질이 있었어요. 그건 뭐 데이터 거래가 아닌가요? 그것도 데이터 거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값을 지불을 하고 데이터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과거움을 잘해요. 어떻게? 전화를 해서 최서연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1억이 들어오거나 2억이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혹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유출을 자기네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유출을 안 한 건지 유출을 당한 건지 유출을 한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불법적인 데이터 거래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죠. 데이터를 검색하고 계약하고 결제하고 분석하고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데이터 거래소가 담당합니다. 또한 당연하게 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 표수나 가격 산정 유통 관리 이런 것들을 총재적으로 데이터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놀랍게도 미국은요 7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제로 하나 둘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민영으로 볼게요. 두 개에요.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작년 12월에 런칭했습니다. 민간 첫 데이터 거래소에요. 그 다음에 올해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생겼죠. 금융 거래 데이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금융권이죠. 은행이라던가 공사라던가 이런 데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매매가 일어난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미국에 700개가 생겼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꼭 교육 데이터 거래소 뭐 건축 데이터 거래소 말할 거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민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지금 한국 데이터 거래소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첫 번째 쭉 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국 일반 맛집 데이터가 얼마에요? 2억 2천 5백만 원 괜찮지 않아요? 그죠? 이 안에 데이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2억 2천 5백 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을까 그 옆에 있는 인기맛집은 1억 2천 정도 되고요. 뭐 1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무료도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지금 거래가 된 게 한 60건 넘고 100건 가까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니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만든 건데요. 경기도 데이터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드림이라고 보니까 왠지 공장 같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드림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줘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경기 데이터 드림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방관 119 시스템도 여기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경기도 내의 소방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대통령 표창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경기도민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 아마도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의 기본 데이터 배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바우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바우터는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 산업진흥원에서 거의 총재적으로 총괄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는 정통부가 있지만 이 데이터 바우처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인데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바우처를 만들어요. 쿠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급처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 데이터 필요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상품과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이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급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 중소기업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은 그 데이터 매칭 중에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바우처를 주고 직접적인 동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러한 사업은. 근데요. 이게 저희 고객 중에 지금 한 분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 준비를 했고 지금 제안을 아마 넣으셨을 거예요. 5월달까지 였으니까요. 이게 병폐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요. 데이터 양이 많아요. 확인이 되는데 데이터 바우처 여기에서도 검증을 할 때 여기랑 매칭을 시켜주고 그냥 많은 데이터를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너네 한 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테스트해봐.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데이터 버튼 못 줘. 근데 구글을 안 줄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데이터 바우처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건설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그런 지원이 돼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청입니다. 국세청 같은 개념이죠. 이제 올 6월 초에 거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고 관리하고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4타 산업혁명의 다른 어떤 데이터 원효 같은 데이터를 공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여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려가 돼요. 아까 데이터 바우처도 보셨지만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를 이런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탁상공론적인 프로세스에 염두하는 경우 더 많아요. 그럼 데이터청이 생겼을 때 이 데이터를 정말로 기업이 제대로 쓰고 그거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제발, 제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환경을 좀 이해를 하는 상상에서 데이터 통합관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부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이 되냐에 따라서 돈값이 되고 돈값이 될 수 있으며 그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을 해나가고 국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총체적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설명회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제너럴한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온택트죠. 그래서 좀 이제 정말 실질적인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하고 가장 많은 직업군이 미래 직업군이 생생할 수 있는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럼 난 툴만 다루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전문 분야에다가 이런 툴 같은 기술을 접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할 때 아트 사이언스라고 하고 경영학을 얘기할 때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사이언스에다가 자기의 전문 인문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경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언스 영역에 이제는 컴퓨터 랭기지라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통계학을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치화. 영어로 Monet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화를 한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작업을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저희가 총촌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게 총 7가지 분야라고 저희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데이터 수집, 세 번째 정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줄 알고 여기 보면 2번, 3번, 4번까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요. 바로 5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적용을 시킬 거냐. 이 5번의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2번, 3번, 4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아 그냥 데이터 분석은 그냥 데이터 오면 이 원 데이터를 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가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가 중요하냐. 아까 최 대표가 설명을 했지만 몇 천만 명이 되는 그러한 여러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우리 산업에 혹은 우리 분야에 값어치가 있느냐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피처 엔지니어 이용하는 가치 데이터 추출이에요. 그래서 이 추출을 해서 예측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데이터 상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스킬은 어떤 게 필요하냐. 첫째, 통계. 이 통계를 모르고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는 기본적인 기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ICT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ICT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바로 하드웨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리눅스, 유닉스 환경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도 알아야 되고 리눅스 서버도 알아야 되고 요즘은 클라우드 서버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나와있듯이 자바, 루비,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야 바로 이 서버와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상상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비상상황은 클라우드가 갑자기 다운이 되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다른 쪽에서 이 데이터를 끌고 올 것이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 설명을 위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데이터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해서 바로 요즘은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할 때 하듭이라든지 하이브, 스파크, 스톰, 가스카 그리고 이런 분산 컴퓨팅 플러스 빅퀄이라든지 레드시프터 같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솔루션도 다룰 수가 있는 정도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이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예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은 기계학습과 의사결정 그리고 로지스틱 해기 이것도 역시 로지스틱 해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통계학이죠. 그래서 그런 통계학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에 기반했다? 예측에 기반했다. 그러면 이 예측이라는 게 인사이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단순하게 무슨 이제 텍스트를 보고 내가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예측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수치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예측 기반한 것을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는 보통 우리가 UI, UX라고 하는 바로 User Experience, User Interface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각화 툴, 그래픽 디자인의 시각화 툴을 당연히 다룰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바스크립을 이용하는 웹 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로서 시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에서 끝나요. 그래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수학과 통계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수학과 통계 플러스 경제, 경영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갑니다. 그래서 왜 요즘 제가 국제학과 학생들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일 때 그 페클러스 A, B, B, C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형 대수, 미적부, 미부방설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을 논의를 합니다. 그 다음 7번, 비즈니스 지식인데요. 자기만의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선수 출신의 스포츠 해설가와 일반인은 전문분야에서 다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에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인 모 해설가가 해설을 하는 거랑 일반적인 일반인이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해설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선수의 심리 상태라든지 감독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은 안 만해도 선수 출신들이 잘 하거든요. 그런 어떤 경기 해설에 데프스가 차이 난 것처럼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단순하게 내가 툴만 다룰 수 있거나 혹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닐 때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어떤 비정형 데이터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블로그 게시물, 고객 리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비디오 피드, 오디오 등을 갖고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패턴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패턴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어두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고객분들한테 넷플릭스의 창립자가 쓴 넷플릭스에 관련된 이야기 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화라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위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의 마케팅 방법과 다른 거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마케팅 전문가들과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전문가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바로 인류학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 패턴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러한 시리즈물을 아주 부분 부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웨이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혹시 넷플릭스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넷플릭스를 클릭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넷플릭스 하는 거를 이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정보 융합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정보 융합 능력은 실천적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융합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생물 정보과학 비즈니스 데이터과학 환경 데이터 쭉 나오는데 이번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예측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예측 부분은 단순하게 이런 감염 전문가들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었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냐 역사를 할 줄 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류학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가지고 이 감염 체계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와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까지 다 읽어낸 거예요. 그래야 정확도가 있는 코로나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분야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두루 깊이는 있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폭넓게 깊게는 없지만 깊이는 없지만 폭넓게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 융합 능력을 이루는 겁니다. 다음에 소프트 스킬인데요. 이 소프트 스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융합 능력에 활용이 되려면 내 혼자 갖고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과 어떤 비즈니스 통찰력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능력이 뛰어나야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스킬을 요약을 하면 IT 활용 능력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언어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이 정도 언어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언어는 바로 컴퓨터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IT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클라우딩 서버의 특징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이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복구를 할 것이냐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 학술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계를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86%가 석사 이상이에요.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시작이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공학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경영도 할 수 있고 계란 경제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심리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에 언급된 IT 활용 능력과 서버와 컴퓨팅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득 및 프레젠테이션 소프트 스킬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되게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소프트 스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IT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도 소프트 스킬 능력이 떨어지면 상당히 자신을 어필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미래 진로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전망을 한 데이터 사이언스 11가지 미래 진로예요. 근데 여기서 2회에서 11일까지를 합쳐 놓은 게 1번인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으로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위의 경영진한테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계학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이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는 어떤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해석을 하고 종종 설계 데이터 수집 프로세서와 2회 관계자들에게 전달 조직 전략 자문 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걸 리서치 쪽이기 때문에 순수 통계학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이게 9번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개발자라고 나오죠. BI인데 내가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뭘 이용을 한다고요? 이 데이터 솔루션 이른바 ERP를 붙이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이 비즈니스 경영진한테 좋은 이런 데이터 툴이 될 것인가를 개발을 하고 또 외부 툴을 본인 회사에 접목시키는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개발자예요. 데이터 엔지니어인데 아까 데이터 분석과 차이점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조직 내에 상호 연결된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떤 회사에서 구축을 하는 역할입니다. 회사는 회사 국가면 국가. 요즘 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 뽑는데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나? 치열할까요? 아닙니다. 안 가요. 연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요즘 못 구해서 공공기관에서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 분석한 데이터를 어떤 회사에 접목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설계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인프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런 데이터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이 최적화 작동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제 개발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DI 담당자가 인프라까지 설계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인프라 설계자라고 보통 있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아키텍처나 바로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자 여기가 데이터 아키텍처죠.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을 통한 설계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데이터 솔루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외에도 기존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6번부터 뭐가 들어가냐 바로 서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6번부터는. 그래서 클라우딩 서버에다가 혹시 클라우드가 다운이 됐을 때 혹시 모르니까 백업 자체적인 서버까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아키텍처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고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은 바로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실행하는 필요한 기술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분석가 이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이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5번부터 관리자적인 측면에 들어가겠죠. 자, 4위는 응용 프로그램 설계자인데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는 5번까지는 사용자 즉 유저의 인터페이스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우리 회사의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4번부터는 누구를 얘기할까 사용자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용 프로그램 설계자는. 자, 머신러닝 이제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요즘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유리한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머신러닝 쪽으로 내가 진로를 설정을 한다면 상당히 그 부분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 시 아까 라벨링이라고 하셨죠. 라벨링 붙인 데이터를 슈퍼바이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라벨링이 안 된 것이 비 슈퍼바이스에요. 그래서 AI가 예를 들어서 이게 고양이다 개다 이렇게 분별을 할 때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진돗개를 얘기할 때 이 진돗개가 어떤 진돗개다 사진만 딱 보여줘도 근데 이게 만약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즉 비 슈퍼바이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개긴 개인데 어떤 개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가치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슈퍼바이스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머신러닝 기계학습 과학자를 보통 우리가 종종 연구 과학자 혹은 연구 엔지니어라고 하는 자업 타이틀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엔지니어인데 이 기계학습 엔지니어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AI 개발처에서 이 기계학습 엔지니어는 데이터 유입 종류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하고 일반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지식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계학습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회사에다가 접목시키는 게 최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위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번에서 11번까지의 모든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과 역량들을 총동원한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조직의 이익이 되는 패턴을 잡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패턴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량의 복잡한 데이터의 이면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에 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훨씬 더 기술적일 수도 있으며 어찌 보면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경영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다 그래요. 미국에도 많지는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사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0년에 뉴노멀 미래 생존 핵심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 데이터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로 끝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드는 그런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치화와 데이터 배당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유일한 미래의 잡이에요. 이제 이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들은 새로운 잡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머신러닝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내가 통계를 전공을 했어도 갈 수가 있고요. 내가 뭐 자신이 수학을 전공해 갈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아트를 전공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리를 해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내가 IT 툴을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어떤 클라우드 서브라든지 이런 서버를 다룰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 터치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정보 용압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 어느 분야든 내가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 단시일 내에 인공지능이나 어떤 다른 어떤 로봇에서 대체가 되게 어려운 직종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플러스 통계는 기본을 깔고 가셔야 되고요. 플러스 상승력이에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이 결합이 되어서 나의 탐구 능력이 결합이 되어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융합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툴만 다려주지 마시고 정말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의 마케팅이 잘 안 되잖아요. 소프트 스킬 능력이 많이 현재 떨어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은 일반적인 어떤 회사에 다니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역량을 내가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도 데이터 활용 능력이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해요. 저희들 많이 봤는데 10대는 20대는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50대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말한 내가 50대라면 나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까 말한 데이터 분석가나 아키텍처 전문가를 여러분이 고용을 하시면 돼요. 고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분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어쩌면 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 중 가장 중요한 1, 2, 3, 4 4 4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터치. 이러한 역량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앤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라고 하죠. I have no special talent. I am only passionate. I am only passionate. 그 연구실에 나왔더니 가족들이 실종신고 왔다. 왜 실종신고를 했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자기는 그 호기심을 한 거예요. 그러한 집중과 그러한 역량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위에 거는 다른 게 없는데 밑에 거 하나 큰 변화가 있어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큰 변화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가 변했을까요? 이 부분이 변했죠.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래 리스크 관리예요. 저희는 미래 생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을 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국가도 그렇고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리스크 관리는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나 내가 진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일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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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